주의 죄림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대의 세계보금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에 보면 이 세계보금마를 위해서 헌신한 팀들을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약 100년 전에 학생자원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주께서 큰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약 100년 전에 학생자원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주께서 큰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성교사들 중에 몇몇 분이 학생자원운동의 일환으로 오셨어요. 실제로 이 죄림신앙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큰 혜택을 얻은 것이 한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죄림에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누가 보금 21장 2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21장 27절에 그 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확인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의 죄림의 두 번째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42절입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시와 그 때를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의 제림이 너무나 사실이에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고 하지만 전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림의 힌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매태우 24, 14 이 복음의 영국의 영국은 모든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언제 끝이 오냐. 모든 민족에게 전원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원주민들 말고는 거의 다 알고 있겠죠? 심지어 원주민들도 예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캐나다가 보고만 했나요? 캐나다는 이미 성교단체 중에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다 보고만 했나요? 미국, 캐나다, 캐나다, 전부 다 보고만 했나요? 이슬람권이나 인디안들 아니면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만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만 복음받으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That's why we need to go to some Muslim countries, or some jungles, or some little tribes so that we can share the gospel with them. And when they all hear the gospel, then our Lord will come. 분명 그 이름이 전파되긴 했습니다. Of course, the name of Jesus had been preached. 하지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And if you take a close look at it, 24절의 포인트는 뭐냐, 14절의 포인트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된다고 얘기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verse 14,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는 거예요. So it should be testified.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This is important. Let's think about Canada. 우리가 이야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And when we say, Jesus is the Christ, this is the only gospel. 이 복음이 과연 얼만큼 정언됐냐. And how much this gospel has been testified. 저는 1%도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I personally think less than 1%. 99%가 정언되어야 됩니다. Which means 99% of people still need to be testified.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I'm not here to say that the churches are wrong. 뭐가 기준이냐 이 얘기예요. I'm just talking about the clear standard given by the Bible. 예수란 이름을 들은 게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It's not important that people hear about the name Jesus. 이 말을 잘못 이해한 어떤 중남이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So people, some Latin American pastors who missed on this scripture, this is how they evangelize.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겠군요. Oh, I need to preach the name Jesus. 저 정글에도 전해야 되겠군요. I need to preach it to the jungles. 그래서 비행기를 산 거예요. So he bought an airplane. 경비행기를 산 거예요. The small one. 스피커를 달았어요. And he put a big speaker on the airplane. 아주 위에 날라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And he was flying over the area. And he was just preaching the name of Jesus. 계속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과연 그게 복음이 전하는 것일까요? But is he really sharing the gospel?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No, it's not like that. 천국 복음이 정언되어야 되는 거예요. The gospel of the kingdom should be testified. 정인의 입장으로 정언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So when a witness testified the gospel, it's the standard of the preaching.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So in Matthew chapter 24, it talks about the things that will take place during the last time.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You know, many things will take place. 하지만 끝은 언제 오냐? However, the end will come.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했어요. When this gospel of the kingdom is preached to all world as a testimony.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날 일은 거의 다 벌어졌습니다. You know, and all the things took place already. 하지만 이건 아직 거의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However, this area being preached to as a testimony have not really happening yet. So we can have this expectation. We can have this expectation. This thing will happen explosively to preach the gospel as a testimony to the whole world. Because God has no choice but to make this happen because when this gospel of the kingdom is preached to all nations as a testimony, and then the end will come. So we are looking at this. So we are looking at this. 8년 만에 100개국이 일어났어요. And we realize that's what's happening. God has raised up disciples from 100 nations over 8 years.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가 베네수엘라입니다. And 베네수엘라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countries around the world. 베네수엘라를 몇 번 갔어요. So I've been to 베네수엘라 several times. 어느 정도 내면. Do you know how situations are? 백불을 바꿨어요. So I have exchanged one hundred dollars into their money. 우리가 갔을 때. So when we went there. 요만한 박스에 두 박스. And we got the papers, their money, full of two boxes. 백불짜리 바꾸면 이만한 돈들이 박스에 들은 박스 채가 두 박스가 나와요. The inflation was so high so that if I exchange one hundred dollars into their currency. Then you will receive two boxes full of their money.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률이 높은 곳이 카르카스입니다. And Carcass, which is their city. They have the highest rate of murder. 그런데 들어가서 제자를 찾았어요. And so we went there. And that's where we found the disciples. 이 제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And do you know how they're doing their ministry right now? 베네수엘라의 약 24개 주 전체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급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They already went to all 24 states of 베네수엘라. And they already found the disciples there. And they're just, you know, they're on fire. 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엉망이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The country is in a mess. There is no food. And the politics is all messed up. However, they're doing it. 이것이 하나님 주신 때다. Oh, it's a time given by God. 생명 글고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And they're spreading the gospel, staking their lives. 그런 사진들을 제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And I can show you all the pictures. 굉장히 짧은 시간이 폭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An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t happened explosively. And I truly believe that it will take place in Northern America as well.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아닐 것이다. But one thing for sure, you experienced already, having more people in number is not the form of evangelization that Bible talks about. You know, there are many churches and many Christians in Canada already, but having more churches and having more Christians like this will not be the right form of evangelization. 분명한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세계복음만 급하게 일어납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being preached as a testimony, this type of world evangelization will take place.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And you can believe that for this great work, God has called you.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And I come to believe that.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어요. That's why I did not pay attention to anything else, but I started running. 저의 능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교단도 그 어떤 단체도 못하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But God allows so many answers that not any denomination could do. 그래서 이 주님의 죄림에 관해서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Because the coming of the Lord is the covenant. It's a promise given by God. And we need to have faith in the covenant. 제림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o let's look at some Bible verses how Jesus described about the coming of the Lord.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When you are persecuted in one place, flee to one another. Truly I tell you, you will not finish going through the towns of Israel before the Son of Man comes. So Israel is not really big.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But the Lord said, Before you going through all the towns of Israel, I will come. And if you look at chapter 16 verse 28 And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that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And let's go to Matthew chapter 24 24장 34절입니다. Verse 34 Truly I tell you,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So all these things will happen before this generation pass away. 마가복음 9장입니다. Mark chapter 9 Mark chapter 9 verse 1 Truly I tell you,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with power.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So it's basically the same passage as written in Matthew chapter 10 verse 23.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3장 30절 보겠습니다. Or Matthew chapter 16 verse 28 Lastly, let's look at Mark chapter 13 verse 30. Mark chapter 13 verse 30 Truly I tell you, this generation will not certainly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So let me explain. So since you have the booklet, you can look up the Bible verses later. So let's imagine that we are all apostles at the time. So we don't have twelve people here, but let's imagine. So let's think about it this way. So we are disciples. So we are disciples. So all of a sudden Jesus appeared. And for three and a half years, He performed so many miracles. And He was crucified. And He was crucified. And He resurrected after three days. And He was here with us for forty days. And then He ascended to heaven. And then He ascended to heaven. And after that ascension, ten days have passed. And He came as the Holy Spirit. And after that ascension, ten days have passed. And He came as the Holy Spirit. And He said, the end will come before this generation pass away. And some of you will not taste death when the Son of Man comes with the power.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사도행정 8장에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So Jesus promised, when the Holy Spirit comes, you will receive the power, and you will be witnesses of me in Jerusalem, Judea, Samaria,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However, in Acts chapter 8, the Samaria was already evangelized. 무슨 말이냐, 굉장히 급하게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What does it mean? All these things happen in a very quick manner. 그런 중에, 너희들 중에 내가 올 때 산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죠. And in the midst of that Jesus told them that some of you will not die until I come.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오고, And before this generous pass away, the end will come. 모든 동네 다 다니지 못해서 끝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And the end will come before you go through all the towns of Israel. 자, 사도들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Then what kind of faith did the apostle have? 언젠가 세계보고만 되겠지. Okay, the world will evangelize someday in the future. 언젠가 오시겠지. He will come sometime later. 아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It was not like that. 주님의 제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The coming of the Lord was most important faith that they had. So, 2000년 전에 이미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의 대부분 순교합니다. That's why most of them went to different countries sharing the gospel. And then they got killed. 그들이 제림은약을 어떻게 붙잡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얘기입니다. It's a story that can tell you what kind of Maranatha faith that they had. 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talk about another story. 자, 약 100년이 흘러갔어요. So, 100년이 흘러갔어요. 1세기 말 정도 되니까 사도들과 속사도들도 거의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So, many apostles have died and their disciples died away. 그때 파로지야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어요. And the later part of first century there has been debate called Persian debate.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죠. So, they had debate over the kingdom of God. 논쟁은 이런 거였어요. So, the debate was about this. 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냐. So, our Lord said He will come back soon but He's not here yet. 그럼 그가 거짓말하신 거 아니냐. Maybe He lied. 그가 거짓말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냐. But is it possible for somebody whose God can lie? 이렇게 일어나고. And some people were saying that. 또 이쪽에는 변론합니다. But another people were saying. 오셨다. Oh, He has come already.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He has come as the Holy Spirit. 그렇게 된 거야. So, that was their argument. 결국 그 논쟁의 결론이 뭐냐면. So, throughout that kind of debate.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주님의 제림을 강렬하게 사모하는 신은 그때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The faith waiting for the coming of the Lord disappeared from that time. 그 이후로. After that debate.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의 제림을 바라보고 뛰는 그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You know, those people who believe that the Lord will come back in their lifetime. That kind of faith disappeared. 주님은 이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So, our Lord is want to give us two things through these messages. 하나님은 왜 안 오셨냐. Number one, how come He has not come yet. 베드로 선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아직까지 참고 계신 거예요. He is actually waiting for us. He is bearing with us. Just as given in 1st Peter. 두 번째는요. Number two,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마. Our Lord is same yesterday and today.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같고, 사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What does that mean? The promise given to the apostles and promise given to us are the same thing. And also He is required the very same faith from the apostles and from Christians today. 사도들만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He is not just telling the apostles that you should live your life this way. He is also telling us today, you need to live your life with this faith.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So if you think about the human beings are very weak.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If we do, we will take actions according to our value system and priorities.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나 세계보고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When the coming of the Lord becomes our first priority and our goal of our life,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날과 상관없을 때, 우리는 사실 세계보고말을 외치면서 결국 전부 자기 배인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However, if the coming of the Lord becomes far away that can happen in the future, then your lifestyle will be very different, and what you are going to do is you will try to make your belly full. 교회 부흥하는 것이 세계보고마라고 주장하고, and many people will say, Okay, making my church bigger is the world evangelization. 자기가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세계보고마라고 주장하고, and me receiving a lot of answers and blessings, and me becoming successful, that's the world evangelization. 세계보고말을 주장하지만, 전부 결국 자기 이익을 갖다 댈 겁니다. And many people are saying, and working under the slogan of world evangelization, however, basically they are trying to fulfill what they want. 주님이 내 살아있을 때 오시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Only when you have this faith of coming of the Lord, world evangelization in my time, then only then you will have the correct faith. 자, 제림원약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n let's look at the faith of apostles regarding the coming of the Lord.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2 Corinthians, 1 Corinthians chapter 7. 1 Corinthians chapter 7. 29절부터 31절입니다. Starting from verse 29, 31. What I mean, brothers and sisters, is that the time is short. From now on, those who have wives should live as if they do not. Those who mourn as if they did not. Those who are happy as if they were not. Those who buy something as if it were not theirs to keep. Those who use these things of the world as if not engrossed in them. For this world in its present form is passing away.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때가 단축하여진 이유는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본인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끝마치려고 했습니다. 그 끝마치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인생의 어떤 종착력일 수 있고 세계복음아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것은 세계복음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을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가이사 앞에 서려고 했어요. 황제한테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향방없이 주먹질하는 게 아니에요. 끝을 보고 쭉 한 겁니다. 야고버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버가 편지 쓸 무렵에는 괴가 많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 왜 그러냐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저에게 동떨어지지 않고 모든 삶에 적용되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동떨어지지 않고 모든 삶에 적용되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우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장 3절입니다. 말서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죽게 해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서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조롱을 뭘 조롱하냐, 주님의 강림을 조롱한다는 거죠. What are they going to mock about you? They will say, they will mock the coming of the Lord. 세상 봐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냐. Look at the world, it's still there. 주님의 강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게 있겠냐. So will it happen? Will he come? 노아 방수 때와 똑같습니다.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At the time, there was no such thing as rain. 공수 심판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So people could not really understand about flood.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So many people mocked 노아. 한번도 없었던 심판이었기 때문에 과연 있겠냐 이러면서 조롱했던 거죠. Because they never failed judgment before. That's why they're mocking 노아. Will it happen ever again? 심판은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However, judgment happened as promised. 지금도 마찬가지. And same as today. 8절을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verse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But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dear friends. With the Lord, a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like a day.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Verse 9.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s. Some understand slowness. 왜 이렇게 급하게 주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냐. How come God is not judging us quickly.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냐. How come He's not here yet.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냅니다. Instead He'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Verse 12. As you look forward to the day of God and speed it's coming.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 주님의 제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So it's saying that you need to look forward to the day of the Lord and speed it's coming.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단축화해졌다. Paul said, time is short. And James said, the coming of the Lord is very near. And Peter said, you need to look forward to the day of the Lord and speed it's coming. And John said, who wrote the Revelation. 22장 12절입니다. So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2. Look, I'm coming soon. My reward is with me, and I will give to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So he said, I'm coming soon. And I will give to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So he said, I'm coming soon. And I will give to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And I will give to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20절을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If you look at verse 20. He who testified to these things says, yes, I'm coming soon. Amen, come Lord Jesus.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That is the faith in 마라나타. This is the faith in 마라나타. That was the promise regarding the coming of the Lord and that was the 마라나타 faith. Then when you believed that way, what kind of life will you lead. Matthew chapter 25. 정말로 이렇게 재림을 실제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다섯 명의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대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결코 피하지 못하니라. 아이를 네명 낳았습니다. 아이를 네명 낳았습니다. 예를 낳을 때요. 밤 열두시에 진통이 온 거예요.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열 네시간만에 나갔습니다. 와이프는 너무 아픈데요. 저는 너무 졸린 거예요. 밤 열두시에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퍼뜩히다가 중간에 잠시 가서 잤어요. I was like I cannot sleep but then I couldn't so I went to take a nap. 우리 와이프가 아직도 얘기한 거에요. 내 와이프가 아직도 얘기하는 거에요. 그냥 임신해서 그렇게 고통 zoo. 박 Alternative 하시는 것이 영원님이 나갔어요. 잤다고 하고요. 저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왜 밤 열두시에 진통이 오냔 말이요. 갑자기 해산한다고 할 때는 저는 사실 그 경험상으로 이해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오신다고 믿는 자는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님. 그러니까 옷이 깨워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제림이 사실적으로 믿으실 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군데 성경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 Peter 4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1. Peter 4 7-11 1.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2.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alert and sober mind, so that you may pray. 2.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허당한 죄를 듣느니라. 3.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4.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4. Offer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5.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5. Since the end of the time is near, that's why this is how you should live. 6. 요한 2에서 3장을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1 John 3. 6. 요한 2에서 3장 2절 3절입니다. 1 John 3, verse 2 and 3 3. Dear friends,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But we know that when Christ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All who have this hope in Him, purify themselves just as He is pure.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So in verse 3, all who have this hope in Him, which means who has hope of coming of the Lord, will purify themselves just as He is pure. 4. 주의 재림은 약속이에요. So coming of the Lord, it's a promise. 5. 약속을 어겨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So we understand that when we broke the covenant, all the problems have come to us. 6. 이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We understood that the original man did not know the covenant correctly, and also did not believe in the covenant correctly. That's why they disobeyed, and they broke the covenant, and as a result, all the problems and sin and death has come to us. 6. 예수가 그리스로 라고 하는 이 언약 중의 일부분은 그가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So Jesus is the Christ, the covenant, and part of that covenant is all about Him coming back again. 7.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약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So coming of the Lord is the promise. That's why we need to understand it correctly, and also believe it. 7.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전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계속 깨끗하고 준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So for the coming of the Lord, in one sense we will go out and really preach the gospel with the world,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purify ourselves, and we will really wait for Him. 7.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소망하며 내 자신을 점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과 동시에 전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들이는 일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Because if we truly wait for Him to come, then two things will happen. We will purify ourselves, and we will really prepare ourselves, so that we can stand in front of Him without any flaw, and also at the same time we will go out and really preach the gospel. 7.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8. So I've seen many people who are saying that we are waiting for the coming of the Lord. 9.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9. 기다리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10.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 마치 얘기하기를 예수님 초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처럼, 11.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11. 우리 자신을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 성활시켜 나가고, 12. 동시에 전세계의 택한 영웅들이 다 근진받을 수 있도록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12. 이것을 주님의 재림의 은약이라고 표현하고, 12.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12. 우리의 세계복음을 끝내고 싶습니다. 12. 우리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12. 우리의 세계복음을 끝내고 싶습니다. 12.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2. 제가 이 공식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를 제가 알았고요. 13. 사실 배경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13. 하지만 제 배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4.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를 제가 알았고요. 14.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사는 것을 주께서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14. 그래서 정말 이 은약을 믿었고 그 은약대로 순종을 해왔습니다. 14.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4. 그래서 제가 로브 보고 자꾸 한국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14. 한국에 오면 이제 좀 아시게 될 겁니다. 14. 저는 아무 얘기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14.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합니다. 15.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합니다. 15. 안 믿으시겠지만 15. 그건 제가 성격이 괴팍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5. 그들 나라에서 너무나 큰 일을 하게 한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15. 너무나 급하게 문을 열리고 있어요. 15. 이슬람권이 일어나고 있어요. 15. 공산권이 일어나고 있어요. 16. 중남미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16. 영국에서 복음을 받았다. 16. 노르웨이와 벨기에에서 제자가 찾아졌다. 16. 전세에서 제자가 찾아졌다. 16. 연을 듣는 뉴스입니다. 16.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에서 이 복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나라들이 살아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6.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6.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17. 다시 오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7. 우리 주님의 죄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18.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믿음입니다. 18. 그래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이 죄림의 은약은 우리의 결론이면서 우리의 목적이면서 우리의 방향입니다. 18. 우리의 세대의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8. 복심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19. 그런데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19.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9. 정확한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19.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9.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9. 분명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 이 그냥 교회 하나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길을 가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냐마. 19. 사단이 총공격을 해왔습니다. 19. 경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19. 성도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19. 교회에서 방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19. 그리고 배신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19.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19. 수십만 명한테 욕도 들어봤습니다. 19. 사회에 갈 때마다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19. 아예 정부에서 제가 끌려가기도 했어요. 19. 대행기를 몇 번이나 놓치고 19. 공항에서 자기도 하고 19. 끌려가기도 하고 19. 쿠바 가면 이 트럭으로 버스를 만들었어요. 19. 의자가 있는데 쇠로 됐어요. 19. 쿠션이 없습니다. 19. 그 상태로 열 몇 시간 가능합니다. 19.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19.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그들을 도왔습니다. 19. 파나마 갔을 때 기억이 나요. 19. 오늘 수련회장에 들어갔는데 19. 매트리스가 썩은 것 같아요. 19. 냄새도 냄새지만 너무 그 장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19.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19. 문이 없습니다. 19. 그 안의 소리와 냄새가 그들로 전달이 되는 거죠. 20. 그 안의 소리와 냄새가 그들로 전달되는 거죠. 20.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력을 이용하였습니다. 20.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고 hurtingこと이 있습니다. 21. 단 한 반도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1. 단 한 분도 사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1.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현실하게 했습니다. 22. 우리 모든 것을 전신 Wow았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양심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도 다른 제자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보내줬어요. 이런 삶을 사는데 사실 매 순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는 바울의 말이 약간 이해 안 되는 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를 본받아라. 참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맛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로서 그걸 초청하는 거죠. 몇 년간 이 길을 걸어봤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고생도 많이 되고 제가 평상시에 안 좋아하고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집에서 자는 걸 어려워합니다. 한국 음식을 안 먹는 걸 어려워해요. 비행기 오래 타는 게 어려워요. 원래 제가 어려워해요. 전부 이러고 있어요. 비행기 많이 타지. 한국 음식 못 먹지. 남의 집에 와서 늘 자지. 제가 늘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걸었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전 인생을 사로잡는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흔적들이 이 사도들과 초대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살게 될 성경은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니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세계가 복음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순정하고 세계 복음화도 순정되고 이것이 재림은 약을 믿고 순종하는 세계 복음화를 내 살아있을 때 감당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제 들어올 때는 그냥 왔지만 나갈 때는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1, 2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름 가운데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는 그런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캐나다에도 급하고 강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급하게 증언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